무 쓰레 hisero 5 We must be in中... 결정 사정없이 산산조각 내주겠다! 흠.. 지루한 시간 때우기에 딱 좋겠군 이 듀얼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나를 보여주겠어 듀얼! 생각만해선 변하지 않아 내 터냐? 어서 무대 위로 환자의 음력 소나스타! 신나는 실력을 보여주겠어? 롤이 프랑소아의 효과 갈동! 어서 무대 위로 환자의 음력 소나스타! 어서 무대 위로 환자의 음력 소나스타! 파리를 덮어두겠어 터넨디아 어디? 솜씨 좀 한 번 볼까? 근데! 내 차례들! 마법 카드 발동! 드래곤 자각의 선율! 나와! 몬스터를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나와! 족수 소환! 족수 소환! 어서 나와라! 백시즌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몬스터 효과 발동 그곳이 끝없는 어둠 속이라면 빛의 용을 이끌고 어둠에도 물들어라 그런 눈에 백뇽 차례를 마친다 내 턴이야! 드럼! 카드를 덮어두겠어 콘서트를 시작할게 배틀! 자, 공격하자 룰이 프랑스워 천재 음력 소나타루 공격 어디까지는 봐라 플레이어를 다이렉트 어택 난 준비가 다 됐어 자, 올테만 어디 와봐 턴 엔드야 니가 감히 내 차례다 드럼! 몬스터 효과 발동 대군의 영혼의 힘으로 새로운 신복을 불러낸다 마타느라 온눈의 가백뇽! 고런 눈에 아백뇽의 효과를 사용해 이 녀석의 몬스터를 타게 한다 다이렉트 어택이 나의 가백뇽 몬스터를 소환 다이렉트 어택이 다이렉트 어택이 몬스터 효과 활동 온누라! 특수 소환 몬스터 효과 활동 이 그레군의 영혼의 힘으로 새로운 신복을 불러낸다 나타나라 그릇놈의 아백룡! 그렇다면 리버스 카드 오픈! 함정 발동! 한세의 의미! 로리트 왕쏘! 그릇놈의 아백룡의 효과를 사용해 이 녀석의 몬스터를 파괴한다 벗어나와라! 엑시즈 소환 몬스터 효과 활동 몬스터 효과 활동 공격해! 이걸로 니가 진거다 분하지만 내가 졌어 안됐지만 내가 쓰러뜨려야 할 상대는 니가 아니야 Arrow 2 Kinome 2 3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